오 맞지? 신발 가게지? 크록스 집이네 크록스 그러니까 입점은 다 있다 이런저런 가게들 전통 가게들 외에 다른 것들도 입점은 다 되어있다 엄청 많다 그냥 종류가 요 길이 이쁜 길 중에 또 하나지 아우 자이대요 한글로 다 적혀있어 여기 이뻐 등이 그렇지 등이 조금 밝게 달리네 몇몇 건물들은 보면 프랑스식 건물들도 있고 프랑스 식민지였다 보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밖에서 얘기하셨어 음 밖에서 얘기하니까 좀 카페가 오 식당 거리라서 예쁘게 잘 전부 다 이제 건물들 옛날 건물에다가 그치 그치 많이 많이 비싸진 않을거야 여기 또 몇만 한번 볼까 65,000돈 드링크 음 펭케 스테크 스테크 75,000돈 85,000돈 우리 먹은 것만큼 다 안 비싸다 10만동 다 안한다 10만동 약간 흑불이네 5,000원 5,000원 정도 하면 밥 다 먹는다 이 동네에서도 아까 지금 괜찮은 식당 있잖아 정식 했다는 레스토랑이잖아 그게 또 음식 뭐 정식으로 된 그런 식당도 저 식사도 한 5,000원 6,000원 10만동에서 12만동 뭐 이쯤 하니까 다 다녀오고 아 네 네 관광지라고 바가지 쥐고 이런건 없어 오히려 펜시지 여기는 엽서하고 이쁘네 연등 그러네 연등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다 사실은 저것도 저것도 봐 저기있나 저것도 저것도 완전 좀 중국같은 중국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요거는 좀 확실히 이쁘네 모던한데 상당히 요거는 음 aps 요거는